제가 그렇게 문란하게 다니는 친구... 빨리 나 도와주라. 빨리 가자. 뭐? 지금 1층에 NH노교 분행에 ETN 기크 있다 이거. 거기 할머니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. 어?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었다. 네. 이거... 어떻게 하세... S1에다가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? S1 전화번호가 없다. 책임자 전화번호도 없다. 아 119에 전화하면 되지. 여보세요? 네 말씀하세요. 아 네 여기 가야동 농협인데요. 네 여기에 12시 지나서 ATM 기기 문 닫혔는데 여기 할머니께서 같이 져가지고요. S1이 있는데 근데 S1 전화번호가 없어요. 책임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. 네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지금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래요. 네네네. 전화번호가 아무 데도 안 적혀있어.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. 세콘이. 니 어떻게 알았어 여기 계시는 거? 넌 어디로 올라오다가 보고 봤지. 진짜 다행이다. 아무도 몰랐으면은... 진짜 맞지? 양혜씨. 어. 새끼 착한 새끼네. 다 지워라. 살면서 주위를 그렇게 잘 볼 수 있고. 네네네. 향수 누가 뿌렸어? 네네네. 향수 안 뿌린다. 향수 뿌렸구나 미친데. 근데 여기 ATM 기기가 그거 문 닫히면서 원래 다 끝나잖아. 그게 시스템이 다 그거 끝난다. 저 시스템이 다. 코를 한번 깨봐야지 저렇게 빡싱싱 안달리지. 헬멧도 안 쓰고 시스템이 다. 헬멧도 안 쓰고 시스템이 다. 차장 어떻게 할래. 김필틀 거 봐. 수면제다. 수면제다. 황천길이다. 황천길 수면제라. 우유기에서 전화 왔다. 네 소방관님. 네네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원래 이런 거 갖췄을 때 새콤 여기 이런 데 있대요. 이런 데다가 전화하면 되는데. 근데 자기들이 출동하면 강제로 개방해야 된다고. 은행 문 다 망가진다고. 지금. 지금. 어? 문 열렸는데? 뭐야. 여보. 아니 여 보니까 12시. 12시 반까지네. 네네네네. 들어가 되더라고. 동경 좀 해볼라고 들어가서. 아 괜찮으셨어요? 괜찮으셨어 다행이다. 아 누워요. 네. 네. 조심해서 가세요. 방금 안에 갇혀 계시던 할머니 분. 문 열고 나오셨거든요.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야야야. 바퀴벌레 죽여라. 여기 바퀴벌레 있었다. 아 오빠 그냥 가자. 바퀴벌레 아니다. 죽여라 빨리 죽여라. 바퀴벌레 아니다. 아우씨. 빨리 가자. 나 갓나야. 우리가 처리하고 왔지. 내가 왔는데. 갓나 쉐키만. 네 아니였음. 갓나 쉐키만. 그래. 갓나 쉐키만. 갓나 쉐키만. 가 가 가앗아. 인 재환aur. 갓나 쉐키만. 갓나 쉐키만요. 일대여간 장어 문 أو탭 Lucca draw 가 tend to melt kald cerveau önemli한다. 영상 자학생회 consort monstrous 방학생회 satellites 펑상편집 via 가능한 강도깎은 aines shorts